아, 진짜 미안해. 나 이거 한 번도 안 쓴 거거든. 진짜 이거 새 거야. 이거 나 그냥 넣어줄게.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내가 거기야? 아니, 나는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닌 뭔데? 이 얼굴로 너 자투냐, 나. 이게 저기 뭐야, 새끼. 내가 썩는다. 통 나오면 진짜 못 볼 거 봤어. 사과 똑바로 안 해? 야! 선생님, 저 자리야. 감사합니다.